자 고대박 오늘 수고 많았어? 아유 감사합니다 자 순수 한 잔 하고 안녕하십니까 고대박입니다 우리 거짓도 여행 박사님, 유치님들 제가 한 잔 한 잔 하겠습니다 좋다 오늘 술만 너무 좋네 여기 마늘 땡, 고추 땡 그래가지고 오다섯 포즌맛 준수 사스 저는 포즌맛만 합니다 자 맛을 한번 우리 고대박 표현 한번 해주세요 완전 기분좋게 해주는 맛인데요 기분좋게 정말 맛있는가 보다 사람이 미칠 정도로